안녕하세요 선이오스선 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년만에 동대문시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살게 너무 많아서 컵만 먹고 지금 동대문시장을 갔다왔는데 제가 뭘 사왔나 보따리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모자도 하나 샀구요 마크를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렇게 마크를 제가 오늘 골라온 요 캐릭터 마크 요거 애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 애들 옷에 방구 났을 때 요걸로 하나씩 딱 박아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아 가면 너무 캐릭터가 이게 마크가 너무 많아서 골라오는게 진짜 쉽지 않아요 되게 귀엽고 이쁘죠 요거 부엉이도 이거 진짜 요거 인기 캐릭터에요 어 고무줄이 고무줄이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한 묶음을 사왔거든요 고무줄이 일단 이렇게 다 빠졌고 이건 우리 하초에 줄 저기 비료 영양제 여기는 자구에요 자구 자구가 요즘에는 이렇게 왕계 속에 들어있네요 이렇게 자구 한통 초자구를 쓰는데 가끔 내가 필요할때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또또 마이깡 요거 마이깡 또또 요거 한통 고무줄을 요렇게 한묶음씩 요렇게 샀습니다 요거 지금 4분의 3씩 4분의 3 차리고요 요게 요게 니브 고무줄 요렇게 한묶음씩 요거 3000원씩 주고 샀어요 이거 한묶음은 제가 22,000원 줬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지퍼를 좀 많이 사왔어요 지퍼를 좀 많이 사왔어요 가서 조카이도 이렇게 5개나 사왔어요 조카이 5개 송곳도 이렇게 2개 송곳도 이렇게 2개 8번 바늘 2개 요 선앱 3판 제가 금전 가당실을 좀 많이 샀어요 요 5개를 샀는데 사장님께서 요 3개는 많이 샀다고 요거 3개는 덤으로 주셨습니다 요기 덤으로 주셨고 이거는 지금 YKK 이 청바지 지퍼입니다 이거 청바지 지퍼도 좀 많이 올랐더라구요 배로 올랐어요 가격이 100개에 6만원입니다 그리고 요 정정바지에 다는 요 지퍼가 요 동네는 없어요 요 고리가 좀 커서 이게 이게 좀 좋거든요 근데 요거는 동네에 없어갖고 시장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거 이거 이제 검정색에다가 곤색에다가 차콜 그레이 요렇게 좀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퍼 머리 7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저기 아이롱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여태 이거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서 썼거든요 이렇게 시장 간 김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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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링 요걸 샀거든요 이게 6천원인데 하나에 요거 두 개 옥수선 하시는 분들 요거 하나씩 사다가 요 매달고 하세요 팔이 훨씬 안 아프거든요 요거 해서 하면 요거 하나에 6천원입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 됐습니다 시장 보따리 공개 끝입니다 동대문 대현상에 원단 부자재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여기 없는 게 없어요 고무줄랑 지퍼랑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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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애네 요렇게 ảpad 15,500원 뭐 UB b FA Caesar ис owana 바다 εις Gone For 여러분 동네는 없어요. 저희는 고추장양이 국수를 모두 다녀오죠? 남편은, 한국으로 tiredness. 여러분은 물들에 커피름을 쓰는데... 약불ori에 apprendre. 아 우리 공주님 우리 부장님 우리 사모님도 다 수선이니까 아 원단 받고 싶은 거 많네요 여기 여기를 보세요 이야 컴퓨터로 이렇게 놓으니까 한꺼번에 아 아